대한민국 동안 레전드, 풍성하고 새까만 머리카락, 탄탄하고 주름 없는 피부, 빠진 곳 없이 가지런한 치아, 그리고 꼿꼿이 펴져 있는 허리를 가진 이분은 가천대학교 총장 이기려 여사인데, 1932년생으로 올해 무려 93세로 동안의 전설이 아닌 레전드인데요. 10년 전 동창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 얼마나 동안인지 알 수 있습니다. 2023년 가천대학교 신입생 환영사를 보면 여전히 뱀파이어급의 동안 역을 뽐내는데요. 네티즌들은 당연히 50, 60대인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